슈퍼맨이 돌아왔다 135화 아빠 학교 자, 둘째 차렷! 배꼽 손! 배꼽 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잤어요? 응 무슨 꿈 꿨어? 도깨비 도깨비 꿈 꿨어? 맞아 도깨비 와서 뭐라 그랬는데? 응 응 응 응 네 이놈 이놈 어이, 웃어라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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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야 누나도 와 좋아, 누나도 와 좋아, 누나도 돼 좋아, 좋아, 좋아 얼치,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철아야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대박이가 데리고 갈게 안 돼 안 돼 딸나도 같이 들은 거야 응 상처 받았어? 응? 다시 물어봐 대박아 따라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윽감 해줘이요 줄아, 좋아 estoy 밀족 예쁜 애가 여기가 진짜 굴래요 옳지, 뽀뽀해주고 이게 뭐라고? 옳지, 주봐 먹을 때는 조용하고 나노네 아빠 주워? 뽀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기 멀리서 서은이랑 서준이 오기로 했어 서은이랑 서준이 오기로 했어 이쁘게 하고 있어야겠죠? 누구 먼저 옷 입을 사라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이쁜 공주옥 같다 대단아 그거 줘 오! 누가 때렸어? 언니야! 언니야! 언니가 들었어? 엄마야! 언니야가 아니고. 좀 관계적으로 그렇게 안을 해. 간다 또. 친하게 지내자. 뽀뽀. 지난번에 설아, 수아가 서준이, 서원이랑 만나서 잘 놀았고 한 번씩 쌍둥이들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잠시 후 오영재가 떴다. 어디 가? 저기! 여기 가! 두근두근 설레는 하루가 펼쳐집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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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서. 서. 서준아. 서준아. 오늘 어디 가는 거게? 마트. 아니야. 마트 아니야. 오늘 설아, 수안에 가잖아. 설아? 설아랑 서원이랑 뽀뽀 했는데? 국수 뽀뽀. 국수 뽀뽀. 오 마이 갓. 먹을까? 밥 먹을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설아야, 수아야. 안녕하세요. 오늘 열려 있었어요? 오늘 열려 있었어요. 오늘 열려 있었어요. 안녕. 안녕. 와, 서준 서준 멋있네. 신발 먹고. 신발 먹고. 서준이 신발 먹고.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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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주는 거야? 우와, 알았겠다. 서준아 아까 준비했죠? 배꼽 손. 서준아 아까 준비했죠? 배꼽 손. 나도 인사 먼저 하자. 이서준. 야, 야, 야. 야, 야. 우와, 또 오세요. 너부터 해. 자, 촬영.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옳지. 터라스와는? 삼촌한테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백범천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해야지. 안녕. 대박이도. 삼촌 인사. 사칸 어린이. 대박이도 삼촌 봐봐. 삼촌 인사. 사칸 어린이. 사칸 어린이. 사칸 어린이. 안녕하세요. 옳지. 아이고. 대박아. 대박이 몇 살이에요? 응. 대박아. 왜 이렇게 순해. 뭐하고 있었어요? 배고파? 공. 공 차고 있었어? 공 차고 있었어? 대박이도 축구 선수 될 거야? 응.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해봐. 우와. 우와. 야, 98년도 골을.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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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010년. 어? 대통령 영상도 봤어? 오래전 일이어서. 2층은 뭐야? 2층? 애들 노래방? 네. 가보실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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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아 집이야. 설아 집이야? 응. 수아 집도 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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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오르는 대박이. 이야, 대단하네요. 야, 너 뭐야? 너 올라와? 대박아, 너 네가 올라오는 거야? 응. 내려갈 때. 대박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 대박이 지 내려와요. 응. 지가 내려온다고? 네. 와. 아, 몇 번 굴렀어. 내려오다가. 내려와! 애들 잘 오네요. 애들끼리 좀 놀아. 아, 잘 놀아. 잘 놀아, 이제. 야, 대박이가 저렇게 순할 수가 있나? 그냥 누나들하고 좀 놀아주는 것 같아, 보면은. 형제가 있으니까 계속 순할 거야. 어. 시끄아 presence. 너, 한의 너는 산이야? 내 던지닐이 만들고, 흐들, 이빨. ninguna. 여기가 Earth가 ikke. 사라토아 않고 아 sides. 어. 이싸 승낙. 푸야해x2 도블나, 도블나 푸와, 푸와, 푸와 푸와, 푸와, 푸와 푸와, 푸와 푸와, 푸와 지키유 지키유 안울모 주민 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여그랬다 얘도 누구 있어 있구나 여그랬다 어 아빠 친구가 누굴 줬어요 누가 줬어 친구가? 친구 이름 뭐야 인사해 인사해 나 통이야 아 아기템인데 아 아 행운 아 hop 어머 응 엄마 따라 하는구나 바나나 먹었다 바나나 먹어 바나나 어두? 어두가 없는데? 바다가 죽네 이거 먹자 바나나 먹어 바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수아야, 봐봐. 여기 올라가면 여기로 다 작을까요? 네. 과연 수아를 본 쌍둥이 반응은?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수아야, 예뻐지고 싶었어? 어? 서준아, 수아 얼굴 봐봐. 서준아, 수아 얼굴 봐봐. 수아야, 예뻐지고 싶었어? 이뻐? 아, 아, 너! 이뻐? 아, 아,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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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씻으러 가자, 너는. 이거 좀 위에 놔줘야 돼, 보스타케. 괴물같지 않아. 괴물같지 않아. 수아! 수아, 털아도 해소해, 가서. 수아, 털아도 해소해, 가서. 봐봐. 이뻐지고 싶었어? 응. 碰 수아, 이리 와. 파이팅. 나는 아마 아직 안 돼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신난다. 코러 puedes 씻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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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내가 이제 웃어요. 웃어요. 아, 웃어요? 웃어도 돼. 자, 누가 누가 짝꿍 댈 거예요? 이렇게 짝꿍 댈 거예요? 이렇게 짝꿍 댈 거예요? 수아랑 서준이랑 한 팀이니까 수준 팀. 정답! 옳지. 설화랑 서원이랑 한 팀이니까 설헌 팀. 옳지. 자, 이제 문제는 대화이가 내는 거예요. 대박아, 이리 와. 아빠한테 오세요. 옳지. 대박이가 뭘 하는지 알면 정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박이의 무엇이든 맞춰보세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야. 정답해, 정답해. 뭐야? 서른 팀. 사자. 사자? 비슷한데. 뭐라고요? 서른 팀. 정답! 서른 팀, 하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뽀뽀 뽀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야? 대박. 이거 뭐야, 이것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俳이 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야? 한다! 뭐라고요? ổi fishermen? ump. 뽀로로인데 뽀로로 가 원래 뭐야. 뽀로로가 원래 뭐야? 뽀로로 가 원래 뭐야. 이 뽀로로가 원래 뭐야. 펭귄 어떻게 걷는지 가르쳐주자 펭귄 어떻게 걸어 대박 저렇게 걷는데 얼마 전 대박이에게 펭귄을 가르쳐준 수아 정답 뭐라고요? 펭귄 정답이에요 중독독 1대1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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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음분 뭐 하는거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빠 아빠 뭐하는거야 이거? 아빠 아빠 이거 뭐하는거지? 펭 어 아빠 뻥 뭐야? 펭 어 아빠 뻥 뭐야? 쿨 쿨 쿨 쿨 정답 210 2 대 1 자 좋아 그 다음 이거 뭘까요 대박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아 자 아 이거 볼까요 정답 외치시고 정답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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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이서원 이서준 하기 싫어하는 거 Bill 치타 치타 정답하고 정답 정답 정답입니다 아니 그쪽 말고 아니 그쪽 말고 옳지 현재 동점입니다 다음 문제 이거 어떻게 울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아쉬워하는 아쉬워하는 선호예요 선호님 분발하세요 다음 문제 이거 이거 어떻게 울어? 어떻게 울지? 검정 뭐죠? 검정 뭐죠? 이소원 뭐라고요? 어 꼬부지 정답입니다 꼬부하세요 성원아 서준아 자리 앉아야 돼 대단합니다 이소준 이거는 응가 매력 응가 매력 응가 매력 이 상황에서 응가 그렇지 응가로 가자 응가로 가자 자 탈 자 탈 응가로 가자 응가로 가자 우리 아빠는 이 동구 아 이거 하나만 줘 이미 맞춘 거 줄게 아빠가 이미 맞춘 거 줄게 나도 맞춘 거 응 사자 맞췄어 사자 사자 맞췄어? 사자는 없었어 사자는 아빠야 아빠 라이언 킹 아빠가 별명이 사자 알지? 사자 사자 줘? 응 너무 순하다 어우 이게 순한 사자 사자 줘 응 아우 아우 삼촌 덥다고 해주는 거야? 오우 감사합니다 Kafkin 자 이거 청사할 사람 이거 키울 사람 손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 함께 하는 청사탕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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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형 누나들을 위해 열심히 문제를 낸 대바구는 잠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음식은 중국 음식? 아 그럼. 애 다섯인데 어떻게 음식을 하니? 내가 중국 좋아해. 중국 좋아해? 우리 밥 먹기 앉아볼까? 밥 먹기 앉아볼까? 짜장면 먹을 사람? 만두 먹을 사람? 탕수육 먹을 사람? 그냥 못 먹지. 복불복 할까? 복불복 할까? 복불복이 뭐냐면, 봐봐. 하나는 맵고, 하나는 다르고. 삼촌이랑 엉클이랑 하는 거야. 음식. 복불복 박수. 여러분, 짜장면이 좋아요? 탕수육이 좋아요? 빵수. 빵수? 탕수육 못 먹는 거다, 알았지? 응. 탕수육 못 먹는 거다, 알았지? 자, 아빠 뭐 고를까? 소진이 골라줘. 아프예요. 이거? 이제 이거는 삼촌 거. 우리가, 아빠가 이거 먹으면 너네 탕수육 먹을 수 있어. 이제 이거 매운 거 먹는 삼촌이. 근데 이거 매운 거 먹어도 그냥 표시 안 되고 다 먹으면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지? 상관없지? 하나, 둘, 셋. 상시육이 걸린 점심복불복의 승자는? 여기 사람이 독하면 안 된다. 미스터. 야! 너 왜 깜어? 야, 진짜 웃긴 애다. 아빠, 빨리. 아빠가 맛있는 거 거쳤거든. 삼촌이 찍는 거야. 되게 매운 거 먹었는데. 물 갖다 드려요? 어머, 쟤 뭐야? 미스터. 괜찮겠어? 삼촌 누면서 눈물 나는 거 봐봐. 우와, 정말 누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군가의 메소드 연기에 혼란스러운 제작진. 야, 차 먹은 거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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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게. 한 아빠의 인내로 다 함께하게 된 점심 식사.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와, 선생님이 잘 먹네. 아빠, 동생 먹었잖아. 동생? 대박이? 대박이 잘 어갔지. 저기 저 안방에서. 아까 진짜 매운 거 아니었어? 다시 줘봐. 하나씩 다시 줘봐. 여기야. 여기 있어요. 야. 어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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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우, 매워. 어? 아니, 매워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독하면 안 된다. 비슷한. 고사비 드셨잖아요. 보였어요? 네, 느꼈어요. 안 보였는데. 나 혼자 말고 있었는데. 일단 뭐 먹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어쨌든 먹었으니까 뭐.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이걸 참으려고 그랬어? 아, 설아, 설아도 사이가 좋구나. 너네 사이 좋아? 응. 거짓말하네. 진짜 좋아? 누나 싸우는데. 서라, 수아는 한숨 자고 어디 가고 싶니?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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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서원이는 어디 가고 싶어? 한숨 자고? X 마트. X 마트 하지 마. 아, 축구공. 응? 축구공. 축구공? 축구하러 갈까? 옳지, 알았어. 나중에 서원이 서원이 축구선수 되면 엉클한테 전담을 맡길 거야. 응. 어? 미래의 감독님이야. 응. 그렇지. 설아, 수아 나중에 걸그룹 되면 삼촌이 책임질게. 걸그룹 할 거야? 걸그룹 할 거야?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다정히 노는 아이들. 그런데 수아는 어디 간 걸까요? 물? 맛있어. 물 먹게? 잘 먹네. 꼭꼭 씹어먹어. 꼭꼭 씹어먹어. 꼭꼭. 많이 없잖아. 많이 없잖아. 많이 없잖아. 많이 없잖아. 많이 없잖아. 자, 자, 알았어. 너 이거 다 먹어. 자. 다 먹어. 많이 치,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이제 코 잘 잘 거예요. 자, 여기 비게 하나씩 딱 비고 자. 잘 먹네. 너는 자고라, 나는 먹는다, 완전히. 어머, 진짜 진짜 잘 먹는다. 수아 최고야. 한편 공동 육아 구역의 아침은? 아침이야. 안녕. 안녕. 백선아 안녕.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뭐지, 코에 뭐가 들어갔지? 코에 뭐가 들어갔어.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빠져. 아니야, 이거 빼고 싶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마이크를 씹어먹으라고 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이거. 이런 거 같아. 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가사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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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test. 이거 편한 놈에 조심해야 하는 거야. 끈이네, 끈이네. 또 결혼해진ker. 그리고 위험한 놈에. 하나씩 진정해. 고기만 하면 다 잤어. 좋아. 자, 이준. 알았어. 허헌이 삐진다. 조이야 이거 한번 달려주자. 이렇게. 허헌이! 아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까지 이런 말이야. 너무 오랫동안 엎드려 있어서 지쳤어요. 자세했어. 자세했어. 김치. 자세했어, 자세했어. 왜요? 서른이 아니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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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옹이 왜. 냄새 좋아. 지옹이 형님 레시피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냄새가. 괜찮아. 괜찮아. 아침 당번 양아빠는 요리를. 큰형님은 테이블 세팅을. 아침상을 준비하는 새아빠의 분주한 아침 풍경. 벌컥벌컥.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그래도 어떻게 뭐가 나오네요 형. 볶음밥이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어. 너무 맛있는데. 아니 진짜로. 계속 네가 해. 요리 계속 네가 해. 아 근데 많이 해보면 늘긴 늘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살짝 해봤어요. 맛있네. 맛있네.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맛있어. 아침을 맞고 지크처 산책에 나선 새 친구.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대학교 캠프스에 유모차 부대가 떴는데요. 와, 대학교다. 저 여기 7년 살았는데. 처음 가보네요 형이. 여기. 안녕히? 네. 나는 13년 만에 온 거 같은데? 촬영 때문에 오거든요. 아니, 축구하다 왔었어요. 이런 데서 기념을 좀 받아줘야 해. 장인이죠. 우리 형이. 와, 이 지지. 결혼하세여. 아. 여기 좋은데 여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네. 저기요. 저기 사진 한 자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이거 한 10년 지나면 형 축복되겠다. 몇 학년이에요? 16년생. 26년생 웬만인가요? 9학번인데.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나 9학번인데 96년생이 사진을 찍어줬다. 20대 때 형님 얘기 좀 해주세요. 대학교 때는 학교 다이나가 커피 때문에 텐트 팔았어요. 나는 디제이 나이트 백댄서. 진짜요? 그걸 날개라고 하는데. 나이트에서 디제이들이 플레이아웃을 막 노래하잖아요. 옆에서. 그냥 오로지 춤이 좋아서. 저는 그 날개 형님들을 보면서 춤을 춰었던 느낌이 나네요, 형님. 야, 너는 알바로 연기를 한 거 아니야? 난 싸. 멈추지 않는 거지, 막. 2000년 청춘 시트콤으로 큰 인기를 끈 동근아빠. 포기했어. 야, 한쪽.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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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풋풋한데요? 아, 창수님? 쫙쫙 질투했죠 형님? 야, 진짜 저는. 대교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저요? 오래되지 않았어? 2000년도. 아, 2000년도. 내가 미인 찍을 때네. 내가 미인 찍을 때네. 어? 아, 많이 나와. 아. 형, 저 그거 봤어요. 아. 부끄럽다 갑자기. 나도 봤네. 아.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알았어. 알았지, 아빠가? 아, 그건 괜히 봤죠? 그런 얘기 그만해. 화재스. 그런 얘기 그만해. 그만해, 이런거야. 이야, 좋아. 왠지 여기서 공부하면 잘 될 것 같네. 어? 쟤네들 무슨 춤추는 애들이다. 화려한 춤 실력을 마구 뽐내는 20대 청춘들. 야, YDZ 한번 가줘야지. 나 이제 뼈가 쉬워서 안 돼 이제 애기가 하나 생산이 되면 어지지 이제 이어 했다 어지지 멋있어 멋있어 생활 속에 간단히 뒷머리가 의미하는 말은 난도 없지 난 준비가 돼있지 나도 20대 때가 있었지 근데 대학가를 못하겠지 다녔다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춤추게라 가서 있었겠지 만약 내게 20대를 돌아가게 해준다면 20대를 돌아가게 해준다면 탈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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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탈색 못해 우리는 눈에 빠질까봐 여기는 공동 육아 구역 다같이 닦아 애기 똥 삐죽 애기 똥 삐죽 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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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운동 꼭 하세요 네 병원비 많이 듭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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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도 KBS 오랜만이네 리딩 리딩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지붕아 여기가 KBS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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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가자 아빠 하은이 아빠 보러 가야지 아빠 새 친구가 방송국을 찾은 이유는? 제가 이제 드라마 하나 시작하는데 오늘 대구 연습한다는 거예요 어? 오늘 리딩 한다고? 하은이 리딩을 가겠다고? 아니 그래서 형 죄송합니다 3시간만 제가 3시간만 딱 갔다 와서 임 배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형들한테도 좀 죄송스럽고 가면서도 약간 눈빛이 딱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따라 붙었죠 바로 따라 붙었죠 아 우리가 있으면 안심을 하여라 우리가 잘 케어할 테니 걱정 말고 리딩하고 조심히 와라 자자자자 하은이 나한테 조희야 여기는 아빠가 9살 때부터 오던데 야 하은이 9살 동근 아빠가 엄마 손잡고 매일같이 다녔을 방송국에 오늘은 딸 조희와 함께 왔는데요 내부 앉아계십시오 쉿 아빠 아빠 잘하고 있어 아 야 아이 예 안 안 안 좋아 좋아 김 김 김 김 지금 뭐 이렇게 궁금해? 이거 뭔지야? 뭐야 뭐야 뭐야? 뾰로롱 이분과 뾰로롱 교진이 삼촌 중에 교진이 삼촌 뾰로롱 이분과 뾰로롱 이거 들고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나오는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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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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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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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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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드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교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이제 악수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 저희 좀 잘 부탁해요. 아니 이렇게 브로맨스를. 아니 진짜 딸이니까 그립감이 달라요. 그립감이 저 아들이거든요. 아들은 진짜. 확실히. 아들은 제끼하고 싶어. 얘 5살 때 나랑 했었어. 아 진짜요? 눈 참 많이 오네. 아영이는 집이 어디야? 저쪽이요. 아 진짜? 되게 그리고 붓 냄새 난다. 어머어머. 어머어머. 너무 좋아. 오빠. 어머. 실물이 더 이쁘다. 아 잠깐만요. 오빠 땅크톱이 없지? 오빠는 너무 안 닮아. 잠깐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 맞아요. 완전 인형 같아. 어떡해. 어머. 교진이랑 자 좀 해줘. 아니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잡니다. 반갑습니다. 애기세요? 어머. 애기입니다. 어머. 애기세요? 우와. 얘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엽지 얘는? 잘 걸어요. 잘 걸어요. 조희야. 조희야. 어머 이게 진짜. 관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상을 좀 보실 줄 알아요. 아니 아니. 조희야. 괜찮네요. 우리 일단. 여기 잘 있다고. 네 너무 감사해요. 네가 너무 아까 울 듯이 가서 잠깐 온 거야. 야 가자 이제. 아유. 아유. 그때. 전 정말 생각도. 생각지도 못 했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에. 학부모들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다 왔을 때.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번엔 소대내로 가볼까요? 가. 가. 찍찍찍찍. ㅋㅋㅋ married. 아빠. 유일 produkt. 하이도 놀자 하이도 놀자 하이도 놀자 놀자 자 다윗 다윗소리로 오세요 하이도 하이도 지키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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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도 다윗 룩 나이도 내 아빠가 헛트와 어? 매출에 나선 쏟아내 그런데 소울이가 없네요 소울이가 유치원에서 늦게 오는 날이고 부자 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한번 손세차를 한번 해야겠다 다리 빠방 좋아하지 빠방 좋아해 얼마큼 좋아해? 많이 많이? 청소하러 가는 거야 머리? 빠방 머리 재밌을 것 같아? 네 아빠의 로망 아들과 함께 세차하기 자율이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쁘게 세차할 거지? 자 봐봐 이제 물 뿌릴 거야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물 나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위에도 뿌려야겠지? 머리도 그렇지 가세요 그렇지 됐다 됐다 오케이 거품솔 가을이와 함께 거품질까지 완료 이게 비닐 주라는 거야 거품 지금 샴푸 샴푸 뿌린 거야 가을아 사장님한테 차 닦는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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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래 이거 갖고 와가지고 여기 닦자 여기 잡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하고 있을게 아빠 이거 미끌미끌한 거 하고 있을게 세 살 인생 처음으로 홀로 떠나는 심부름 다을이는 누나 없이도 잘할 수 있을까요? 다을이는 누나 없이도 잘할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뭐 어떤 거 있어요?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 자! 알았어! 아빠 뽀뽀! 그렇지! 자! 다을 이거 가고 자! 일로 와 여기 들어가고 엄마 똑같이 엄마 부모 장갑처럼? 네 자, 다울아. 이리 와봐. 이걸로. 여기, 여기. 문지르는 거야. 알았지? 문지, 이리 와. 이거 치카치카 하듯이 여기 하나하나 해봐. 여기서 둘까지. 오케이. 여기 밖에, 밖에. 더 깨끗하게 빡빡빡빡. 그렇지, 그 옆에. 그렇지, 고기. 다울이 뭐예요? 다울아, 혼자 뭐하니? 에페 거품 목욕 중이었구나. 에페 목욕 시키는 거야, 지금? 이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 에페 목욕 전문가 범아빠가 나섰는데요. 에페가 시원하게 하겠다. 겨드랑이 되게 잡고 있어 봐, 겨드랑이 좀. 팔, 팔 들어. 만세해야지, 만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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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겨드랑이에 땀이 제일 많이 난단 말이야. 겨드랑이에 땀이 제일 많이 난단 말이야. 이쪽 겨드랑이도, 이쪽 겨드랑이도 올려. 만세, 그렇지. 자. 복역하는 에페의 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아, 갓에서. 에페에 좀 씻겨야겠지? 어우, 틀 mensen다. 겨드랑이. 어? 어, 겨드랑이. 됐다. 너 이제. 그렇지. 넣어서 다리가 빨아봐. 넣었다가 뺐다가 쭉 잡아봐. 넣었다가 빼서 쭉. 오, 굿. 됐다. 해줄게요. 해줄게요, 이제. 뭐하지? 코드 풀고. 바로. 그렇지. 그렇지, 이제? 됐어. 자, 차 말리러 가자. 바로 어디 갔냐? 아빠. 왜? 아빠. 왜? 위험한데 이거? 뭐라고? 이거 위험한데. 뭐라고? 이거. 이거 위험하다고? 응. 그럼 어떡해? 다리가 대신 해줄 거야? 어. 이것도 위험한데. 이거. 위험해. 이것도 위험해? 응. 오. 구해줄 거야. 아빠 구해줄 거야? 응. 오. 오늘 아빠랑 빠방이. 아들과 세차하기 성공. 오늘 아빠랑 빠방이 청소하니까 어때? 좋아요. 기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자. 블랙 수트의 시크한 풀태 한 겹까지. 멋진 영국 신사로 변신한 다을 부자.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세차를 낳힌 다을 부자가 찾은 곳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바로 남성들을 위한 바버샵인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장가를 가기 전부터 가졌던 생각인데요. 부자 간에 이렇게 옷도 똑같이 입고 또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부자 간에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다을아. 네. 아빠 머리 이거 어때? 아빠 머리로 다을이가 추천해줘봐. 제일 필요한 게 이건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런 느낌이요. 다을아, 이거 아빠 이렇게 할까? 아빠. 이거 아빠야? 응. 아빠 이렇게 머리해? 응. 달아, 이게 바르는 게 이게 포마드야, 포마드. 포마드. 손질하기 힘든데 너무 잘해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얘도 오른쪽 가로마로 해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귀여워. 됐다. 이야. 예뻐 안 예뻐? 좋다. 아이고, 마음에 들어? 아니, 머리에만 예쁜 뭐해. 사랑구술로 해야지. 사랑구술로 해야지. 신사의 품격을 뽐낼 수 있는 수트와 멋진 구두. 그리고 풀트 환경까지 준비 완료. 자, 커튼 갈겠습니다. 과연 범스맨 부자의 모습은? 과연 범스맨 부자의 모습은? 안경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그렇지. 자, 잘 타고. 아, 우리 구두를 안 닦고 딱 구두. 달아, 구두 닦자, 일로. 이번엔 구두 닦는 법을 알려주는 아빠. 군대에 가면 이거를 시컬게 돼 있다. 이 병 준비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아홉, 열. 구두는 푹도 묻지 말고 방해 놔야 돼. 구두 강락에 할 자신 없으면 구두 실제로 말아. 자, 여기서 이제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렇지. 다리. 형, 자. 형, 자. 아빠랑 이렇게 걸으니까 좋아. 안 좋아. 그렇지. 손 흔들어, 손 흔들어야지. 저 이모들. 저 이모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도 있네, 이모. 손 흔들어줘. 엄마랑 다니는 게 좋아? 아빠랑 다니는 게 재밌어? 아빠. 아빠랑 다니는 게 재밌지? 뽀뽀. 그렇지. 도시의 멋진 귀신사. 도시의 멋진 귀신사. 빨리 가. 빨리 가. 오.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간대요. 우와. 그리고 다위부자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진 찍으실 건데요? 아들이랑 저랑 이제 남자. 진정한 남자 컨셉으로 사진을 좀 찍으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잘 찍으려고요. 아, 이렇게 증명사진으로? 네. 어이구. 네. 어이구. 어이구. 다리도? 똑같이 따라하네. 멋지게 차려입고 아빠와 단둘이 찍는 기념사진. 안녕, 안녕, 안녕. 나이스. 옳지.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자, 웃어봐.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으악. 아빠의 가르침으로 가을이는 매너있는 엉아로 한편 더 성장한 것 같죠? 함께 공원 나들이에 나선 쌍둥이와 산남내. 자, 자. 자, 자, 자. 자, 손잡고. 자, 손잡고. 손잡고. 네. 누구죠? 자, 자, 여기 해봐. 괜찮아. 괜찮아. 와, 저거 봄바 뭐야? 우와아. 안녕해. 안녕, 안녕. 안녕. 관계 파워해. 관계 파워해. 관계 파워해. 와우, 관계 파워해. 야, 야. 야, 야. 안녕, 안녕. 서준이, 서준이도. 서준이도. 서준이. 그렇지. 손잡아, 손잡아. 손잡아, 그렇지. 응? 가. 가, 가, 가. 여기. 어디 가? 여기.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돌아.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누가 도우니야? 도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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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복잡아? 여기! 가! 으악! 다 여기 아빠드 다 여기 아빠드 다 여기 아빠드 잠깐만 꽃먹은 나리뽕생 얘들아 이리 와봐 너네 꽁 발도 꽁 옳지 옳지 꽁 안 돼 와 우와 잘한다 우와 아무래도 서진이가 축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이 서진이 좋아 이 서진이 좋아 우와 잘한다 와 와 축구축이 되겠네 바로 좋아 대박이다 이리 오세요 두 아빠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 일어 서 자 배꼽 척척 강모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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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감독님한테 축구를 배우는 거에요 서준아 서헌아 여기서 뻥 차서 저기 골 넣는 거야 알았지? 아빠봐봐봐 네 레이드 퍼스트 자 서라 준비 자 1번 이설확 서라 준비 출발 출발 다음 누구 저요 서진이 출발 힘껏 차는 거야 알았지? 2번 손 손 딱 들고 삐 출발 다음 자 뻥 장타주 뒤에서 서서 장타주 뒤에서 서서 뒤에 서서 자 달려와서 차 짜릿해 짜릿해 키스 세레모니야? 짜릿하지? 어 좋아 이수아 수아 준비 삼바 손 손 하나 둘 셋 차수야 차수야 하나 둘 셋 차수야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해 다시 해 ispers 로버 파이팅 카나 도시나 동생 돋다 sự 지어 차나 뵙 yang 로아 이럴수세요. 이쪽으로 와 빨리. 어머 정리하는 거 봐. 수아야. 코끼리코 해가지고 세 바퀴 돌고 이거 차기고 골 넣을 수 있어? 코끼리코. 옳지. 코끼리코. 수아도 세 바퀴 돌고 골 넣을 수 있어? 코끼리코 하고 싶어? 시작. 세 번. 계속 돌아. 수아도 다시 세 바퀴 돌아. 시작. 빠르게. 도도. 해봐. 코끼리코 해봐. 코끼리코. 코끼리코 어떻게 하지? 옳지. 옳지. 코끼리코 한다. 계속 돌아. 돌고 돌고 돌고. 잘 돈다. 잘 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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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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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고 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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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아. 아빠 좋아. 돌아. 자 일 لد 오세요. 전부 다 일로 오세요. 서원이 서준이 일로 와봐 달리기 시작하자 일로 봐봐 설하나 구하나 서원이 서준이 어이구 따라가 뜬다 걸을게 따라가 아우 착해 아우 착해 아우 착해 넘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저기서 삑 불테니까 다같이 뛰는거 알았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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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밭에서 펼쳐진 30미터 레이스 준비 물론 2레인 이서원 3레인 이대박 4레인 이서준 5레인 이서라 과연 달리기의 최강자는? 과연 달리기의 최강자는? 스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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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니다! 돌아다니는 공개 Fehler! 몸ager 1대, 도대체! 빨리 뛰어 보통인 others! 빨리 뛰어 그래 débileionuz! illi alla 1대, 1등! ấy터기 1등!!! 이огl벌 중인데? relaxed... 그리고 이어진 50m 쌍둥이 릴레이. 너라야, 빨리 와. 자, 준비. 출발, 출발. 동생 줘, 동생. 뛰어, 뛰어, 뛰어. 아니, 아니, 아니. 뛰어, 뛰어, 뛰어. 아니, 아니, 아니. 이 동생 말고. 이 동생, 이 동생. 수아 동생 줘. 너라야. 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이 동생. 일어나, 도생 줘, 다리가 안 좋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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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출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이까지. 뛰어. 뛰어! 이제 좀 탄다. 맡겨! 뛰어! 빨리! 우와! 2초! 우와! 2초! 우와! 2초! 잘했어. 잘했어. 버거. 아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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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우쭈! 응. 너 하루 만에 굉장히 엉크와 형 친해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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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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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än! 까줘요? 응! 응! 옳지, 어우, 야, 야, 대박이, 우와, 하이파이, 와, 대박이 너, 진짜 대박이다. 네? 아빠, 아빠. 엉클? 응. 엉클? 응. 아빠는 아니고 엉클.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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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야, 이거 막장 드라마야, 뭐야? 어머! 어머! 오, 대박이, 용감한데? 좋아. 성원아, 서준아, 너네 엉클이랑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까? 응, 기다란 아이스크림. 기다란 아이스크림? 응. 그럴까? 엉클이랑 같이 가. 우리가 지금 아트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씩만 고르는 거예요, 알았지? 어? 하나씩만 다 고르는 거예요. 약속이죠? 알았어요. 동국 아빠의 교육법. 하나만 고르자. 어, 하나 뭐 고를 거야? 아이들에게 마음껏 고르게 한 뒤 스스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나머지 다 갖다 놓고 와. 이거 제자리 저기 계셨지? 이글자매에게 통한 노하우가 과연 쌍둥이에게도 통할까요? 아우, 쿨. 이거 좀 봐봐요. 어, 우와.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어디? 지금 이거 먹고 싶어? 네. 그럼 이거 고르면 다른 거 못 고른다? 아니야. 그렇지. 다른 거 골라. 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장을 보는 서은이. 아우, 쿨. 어? 와봐요. 이거 뭐야? 이거는? 응.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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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그러네. 장난이 안아. 그래? 가자. 다 골랐어?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계산해야 돼. 보셨는데 아프자. 음. 서은이가 이렇게 많이 골랐구나. 네. 어, 많이 골랐지. 서은이 근데 여기서 최고 갖고 싶은 거 뭐야? 아이스크림 여기 있죠? 삼촌이 아이스크림 갖고 왔네? 나도 아예.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이것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와. 세 개? 어, 세 개. 하나씩. 하나씩? 알았어. 와, 동국 아빠의 교육법이 서은이에게도 통하네요. 아이고, 잘했다. 서은이 이리 와. 이야. 한편, 아직 쇼핑 중인 잡구 서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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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맛있겠지. 초콜렛. 우리 초콜렛 굴렸네요. 초콜렛. 어? 초콜렛. 초콜렛.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이거? 이거는 저기 갖다 놓는다? 응. 그런데 장구 표정이 식상치 않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놀이터 가서 좀 놀까? 네.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아이스크림. 이거 그러면 안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건 안 먹는 거지?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 그러면 아이스크림 둘게. 옳지. 옳지. 장구 서준이 맞나요? 아빠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지겠다. 아이스크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리로 가자. 어 맛있어? 엄마한테 물고. 옳지. 삼촌 좀 줄 거야? 응. 안 줄 거야? 서준아 아이스크림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지. 서원이는? 아이스크림 아빠. 아빠가 좋아? 응. 서준아 아이스크림 좋아? 엄마가 좋아? 어 엄마. 엄마. 충주에 온 소단이. 시골집으로 가기 전 동네 초등학교에 먼저 들렀는데요. 원래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를 꼭 가봐야 됩니다. 철봉이 있고, 그네가 있고, 정글 짐이 있고. 그런 초등학교를 꼭 아이들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거죠. 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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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이 뭐 배운다 언니 오빠들이. 이게 태견이구나. 태견 태견. 태견 배우고 있는 거야 태견. 태권도 같은 거. 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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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전통부의 태견. 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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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그 순화로 월 뒤집히는 resigned 골잏이. 이컨. 이컨이. 어제 수 ripple이 안 좋은اج이 있는 고기원들과 시골이 데뷔 communist age. 이컨. 안 할 거야. 누나, 누나 할 거야. 누나, 누나 할 거야. 자, 발을 오른발. 본격적으로 시작된 택견수업. 그렇지, 잘했어요. 자, 천천히 당겨보세요. 둘, 멈추고. 옆으로, 셋. 자, 반대발, 왼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오, 잘한다. 둘, 셋. 준비, 시작. 자, 시작. 소울이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소울이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오,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그네, 뭐 탈까? 그네. 그네요? 자, 그네 타볼까? 자, 물. 물 시작. 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출발. 출발. 다음 친구 출발. 이, 큰. 이, 큰. 오, 잘했어요. 이, 큰.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자, 이번엔 밑으로 좀 뛰어넘. 잘했어요. 하나. 다음 친구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멋진. 너무 잘했죠, 그렇죠? 할 거야. 가을아, 이리 와. 재미있어. 눈 하나 봐봐. 하나, 둘, 셋. 오. 오. 가을이 해볼래? 다시, 이, 큰. 해본데요. 오. 가을이 해본데요. 가을이. 하나, 둘, 셋. 뽕. 하나, 둘, 셋. 뽕.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이, 큰. 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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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리 세타이. 자. 자, 한 번 더. 재밌어? 응. 자, 숨쉬기. 재밌어. 자, 심오. 얘들아. 아, 아이들 아이스크림. 오, 감사합니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앉아 여기 있자. 어, 그래. 자, 앉아 여기 있자. 자, 앉아 여기 있자. 맨 앞에 가냐? 어? 아프다. 고마워. 응. 고마워. 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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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수업이 끝나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안 돼. 안 돼. 안 돼. 소울아.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건비를. 우리한테 하나 집에서 이런 말로 얘기해주면 안 돼? 말해 주라. 응. 느끼지. 미미야 아무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아아아아, 못 얘기하겠어. 얘기해봐. 나 지포피아 봤거든. 그래서 그냥 경찰 하려고.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비밀. 언니! 갈아서 뭘 할 거야? 유치원 선생님이. 선배님. 나도 동일한 꿈이 같아. 난 나중에 커서 경찰 돼. 알겠지? 약속. 남발끼리 경찰. 그럼 지금도 경찰 정보해야겠네. 안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해봐. 그럼 지금도 경찰 정보해야겠네. 나도 놀란다 꿈이 같아. 그런 걸 얘기해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해봐. 바울이 우유 마시는 것처럼. 크? 어. 이게 우유야. 이거 우유 아이스크림이야. 아... 늦은 오후 공동 육아 구역에서는. 네? 네? 무리가아. 쉿 헤이. 오케이. 힘내지 뭐. 무리가아. 깨야지. 휴. 쉿 넥. 너무 호적한가요? 애기가 있었습니다. 저 춤 보니까 힘이 날네요. 힘났다, 힘났다. 세상이 잘해요. 우리의 보물. 자, 들어와. 웃기게? 하나, 둘, 셋. 야, 그래도 배도 고프고 이제 또 저녁때 되니까. 메뉴 한번 정해볼까, 메뉴? 나는 막 햄버거, 콜라 맛. 형 아까 삼합 얘기하셨는데. 삼합도 길만 건너와줘서.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삼겹살 진짜 먹고 싶은 거. 형님. 저는 그냥 등심 같은 것도 한번 먹고. 그럼 제일 빨리 자는 사람이 고프고 1등하게 할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레디 고. 각자의 노하우로 아이 지우기에 나선 새아빠. 아니, 아니, 아니. 너 지금 많이, 많이 들리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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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뛰어다닐 데가 아닐 텐데. 어? 짤짤하우. 고이.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야, 나 거의 지금. 거의 지침, 지침 들어가. 왜요? 형님. 기침 나오는데 기침 크게 하게 있습니까? 안 돼, 안 돼. 이 순간에 기침하면 역적 되는 거야. 잠깐만, 애기. 애기가 어디 갔다 놨어? 잠 들은 것 같아. 어떻게 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제가 먼저 자고 있는데. 진짜? 제가 먼저 자고 있는데.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자냐? 딱 묶어보니까 잤나 보네. 인아빠가 하은이를 눕히고. 분유를 타러 간 사이. 하은이는 정말. 5초 만에 잠이 들었네요. 갑자기 어지럽네. 왜, 왜, 왜. 아, 봤어. 얘는, 얘는 잘생각 전혀 없어, 전혀. 전혀 없어, 잘생각. 전혀 없어. 잘생각 전혀 없어. 전혀 없어. 형, 정원과 정원 얼마 전에 애기 낳으셨거든요. 비닐봉지잖아요, 비닐봉지. 이렇게 팔듯이 비닐봉지로 양옆에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싸악, 싸악, 싸악. 비닐소리. 애기가 잔대, 애기가 잔대. 다 함께 조이 재우기에 나선 새아빠. 물가가가가가가가. 물가가가가가. 형님. 좀 우아하게요.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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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아하잖아. 이거 죽어오셨네. 아 머플. 어디서 소리 나지 이게? 신나, 신나. 오, 지금 신나 졌어. 신나 졌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유 신나. 어느덧 날이 저물고. 아이 신나. 발음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보고 있어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야, 파 좀 있니? 파. 동생들에 의해 저녁 준비에 나선 우아빠. 새아빠 중 최고의 손맛으로 엄마 역할을 해내는 큰형님. 아, 지금 이제 밤이 되니까 적막하네요, 형.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이게 뭔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되게 풍요로운 것 같아. 뭔가요? 형님은 되게 조목조목 이렇게 되게 섬세한 구석이 있고. 우리 MC 본물 천진난만한 아이와의 교감 이런 게.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내가 제일 큰 수혜자인 거야. 고기라도 한번 해야 될까봐요. 고기라도 한번 해야 될까봐요. 아, 그럼 이게 불. 네. 지금 뭐 찌개 끓여주는 거예요? 네. 오늘 솜씨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어느새 뚝딱 만든 오왕마케오 파무침과 마이크당 김치찌개. 아, 솜씨 좋으시네요. 아, 기대되네. 비주얼이 이게 한두 번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형님 식당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여기가 아니지 밖이에요. 아이고, 졸렸다.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맛있다. 너 자면 안 되겠니? 너 일단, 잠깐만. 쏘쏘하고 배를 좀 꺼뜨리고 있어. 아빠 미안한데 세 점만 딱 먹고 올게 잠깐만 있어 형님 한 잔 드세요 드세요 아 네 준다 형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 둘 셋 통미 정렬 알았어 아빠 간다 응 아들어가고 글이야 Eddie 평소 잘 울지 않는 하은이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대요. 아기 띠를 메고 도움에 낳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다시 또 터지고 오아빠가 달래보지만 소용없는 하은이. 아니야, 아니야. 불 좀 줄여보자. 불 어디서, 여기야? 지금 웃을 일이야, 지금. 여기서 웃으면 어떡해? 네, 됐습니다.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울어요. 자, 목을 좀 더 타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타임을 위해서 고녀를 타고 있어. 와, 이거 예뻐. 내가 이게 보냈는데. 야, 이렇게 웃다가 웃는 게 없어. 새아빠의 노력으로 웃음을 되찾은 타임. 공동 육아 구역의 새아빠는 오늘도 함께 배워갑니다. 다음 주 하얀 눈배치된 5남매네. 한 바탕의 파티가 끝난 후 비글자매와 대박의 운명은?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선 쌍둥이. 지켜봐야 돼. 동이요. 쌍둥이는 무사히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시골 농장에 소다 남매가 떴다. 동물 친구들과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오, 들어왔다. 로이 남자친구가 놀러왔어요. 사랑꾼 아빠를 빼닮은 로이의 알콩달콩 우정 만들기. 그리고 아빠들의 노력으로 함께 웃으며 닮아가는 새친구들.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36화 친구끼리 닮는 거야가 방송됩니다.